쿵쿵! 이렇게 저렇게 쿵쿵 노래교실에 MC를 맡은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신나는 노래교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의 노래사랑을 일깨워주는 쿵쿵 노래교실은요 송파에 있는 노래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머님들 와겠으니까 빨리 이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주부교실의 황태자라 불리는 분입니다 노래교실의 영원한 오빠 송강호 선생님을 박수속에 모시겠습니다 자, 리듬을 타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잘 예쁘게 둘, 셋, 넷 이 여자시고 이 나이에 오늘도 하자를 해요 둘, 쉬고 약간 주름진 그 자리가 싫어서 거울을 보는 여자예요 둘, 셋, 넷 이 남자 바라보면서 지금껏 사랑했어요 둘, 쉬고 세월의 무게가 주름으로 번져도 예쁘게 보이고 싶네요 둘, 자, 손가락 하나 쉬고 여자의 마음은 하나예요 오직 사랑뿐입니다 둘, 셋, 주먹 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 지고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고 오직 나만의 남자이니까 셋, 넷, 때로는 세상 때문에 내 맘도 상처를 받지 마 하나, 둘, 쉬고 상처난 맘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자, 마지막 옆에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쉬고 있는가 우후! 너무 웃음 와우 지민 후 우린 우리